박나랑 상처 빛몸 그룹 속에 너머 아는데도 보자 열두대문 문간방에 벌칙을 안아요 불안전의 시한수로 떠나간 김사관 세상이 미실텐인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비거리 처방으로 손을 줬던 깊지마다 좋은 결론 부대전의 머릿거리게며 떠나간 김사관 부대전의 시한수로 떠나간 김사관 부대전의 시한수로 떠나간 김사관 동양이 담배 속에 재물이 되어 왕먹보는 진심과 파지들하고서 암억보는 진심과 파지들하고서 전도 울었다네 족도 울었다네 빈당수 붓물별 넘실보일게 앞머보는 부친님과 아직 일을 하고서 사고 따라 또 여신이 떠나갈 때에 울 때도 울었다네 사고도 울었다네 감사합니다